XSFM입니다. I, D, W, K 21세기를 이어갈 정치인을 찾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남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남도 정씨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의 무도속 에디터 왜 표정이 그래요? 의자를 옮기다가 의자 다리로 제 발가락을 찌웠어요. 오 딱 그런 표정이에요. 아 이렇게 똑똑할 수가. 남의 발 다치는 표정은 왜 이렇게 웃길까요? 더불호윤엘씨입니다. 자유농축산인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바른면상PD가 충청도에서 바쁩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냐하면 전라도 가니까 씨가 마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있어요 또. 그래요? 네. 그리고 급공천했습니다. 아 짜증이. 정의 무도속 에디터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오버뷰. 충청남도 오버뷰 상황은 보궐선거인데 당선인은 4년을 다 채울 충청남 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 현재까지 4명입니다. 8개 시 7개 군의 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현재까지 54명 3.6대 1의 경쟁률 모든 선거구가 비슷비슷합니다. 민주당 22명 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11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한총선 국민의당에 이어서 강원과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자민련 후속편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입니다. 38명을 뽑는데 93명이 경쟁 중인 충청남 도의회 의원의 선거 경쟁률은 현재까지 2.4대 1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안시 제8선거구는 후보가 1명입니다. 민주당 37명 한국당 39명 바른미래당 10명 무소속 7명이 남아 있습니다. 55개 선거구에서 145명을 뽑는 시와 군의회 선거에서 아직 달리고 있는 예비후보는 328명 2.3대 1로 낮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 서북구 4선거구와 동남구 차선거구로 2명 뽑는데 3명씩 줄마해 있습니다. 1.5대 1이죠. 옛날 대학교 경쟁률 같네요. 민주당 119명 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4명 평화당 2명 정의당 7명 민중당 애국당 녹색당이 각 1명 무소속 46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충남 교육감 선거는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양자구도입니다. 12개의 선거구가 확정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 현황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제일 큰 도시 천안에서만 2명의 의원을 뽑습니다. 천안 가비 6명 천안 34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통체 녹색당. 어느 지자체에 살아도 전화영어는 퍼펙트25. 어느 지자체에 살아도 애견 매트는 케미하우스. 어느 지자체에 살아도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진. 어느 지자체에서 운전을 해도 블랙박스는 엑셋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충청남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에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어. 친구도 못만해.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왜 안주 콜 퍼펙트25? 뭐? 퍼펙트25. 그래서 뭔데 그게? 퍼펙트25 영어 폰컬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오, you got it right.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사. 보궐같은 정식선거. 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59세 남자. 천안생. 보산원초. 광풍중. 서울중동고. 성균관대. 법대. 4시 37회. 변호사 유닛입니다. 95년 합격해 98년 개업. 04년 17대 총선의 초선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변호사 한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사실은 02년에 출마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나라당에는 우선 입당을 했었지만 넉 달 만에 탈당하고 지금껏 같은 당이니까 충청형 무소속이라고 함부로 정의 내리진 않겠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의 탄돌이는 18대의 생활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천안시에서 17, 18, 19, 20대 우리당 민주당으로 사전사승한 어느새 당 중진입니다. 18대에는 충남 민주당 후보 중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었죠. 근데 그 비결은 주로 오프라인이었던지 블로그와 트위터는 이번 도지사를 준비하면서 열었습니다. 꾸준히 쓰고 있는 건 페이스북 뿐이네요. 지난 월요일에 국회 사직자를 쓰고 14년 만에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4선 내내 보건복지위를 가는 걸로 봐서는 소신지원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록을 보여드릴 수밖에 높습니다. 국회의원만 하던 사람이니까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작년 기준 본회의 출석률 100%, 20대 법안 대표발이 96건. 주로 계류가 되어 있고 대한반영 폐기 28%, 수정가결은 1건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홍보삼아서 예비후보를 해보는 분위기였다가 사실상 이번 지선광역단체장 여당 후보 중 가장 큰 이변의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지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때는 2010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면서 22일간 단식투쟁을 했을 때입니다. 충남은 수도권 경제 권역이 밀려 밀려 들어오면서 큰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실제로 미세먼지 많다고 눈치밥 먹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말이죠. 충남에 내려가서 내가 멀리 내려왔는데 여기는 공기가 좋겠지 생각하면 큰코다칩니다. 경기도에 예전에 아무나 붙들고 신원을 물어보던 분이 계십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어느 날 미세먼지에게 나 경기도지사인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봐도 미세먼지가 대답이 없자 경기도가 처음 테스트를 시작했던 강우커튼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험을 해왔습니다. 염화칼슘처럼 물을 흡수하는 물질을 구름 위에 뿌려서 무거워진 물방울이 비가 돼서 떨어지도록 해서 다른 동네에서 오는 먼지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오 저거 생각나네요. 저거 설국열차. 설국열차에 그런 게 있어요?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무슨 가루를 하늘에 뿌렸다가 그래요? 빙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10년도부터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를 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수 일부로 이것을 충청남도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에만 없는 혁신도시 지정 추진이나 고교 무상교육 무상겹식 등의 공약이 있는데 공천작업 초기부터 준비해왔던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준비는 잘 된 편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인재 후보고요. 나이는 69세입니다. 깜짝 놀란 거는 아직 70이 안 됐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한국 나이가 70이죠. 이인재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때는 메이저 신문에서 주말판이 아니면 칼라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명함 같은 거 지금 일수명함처럼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그런 게였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서 좀 놀랐습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이 정당인의 특정 정당을 제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정당인이죠. 그야말로 직업이 정당인이네요. 그렇죠. 이직을 많이 하는. 정당 수집가. 정말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지는 논산이고요. 논산의 정말 예전부터 황제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진짜 봤어요. 논산에 내려왔을 때 거기 논산역에서 절을 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강의 갔다가. 여전히 그래서 그동안. 논산의 교황. 파워가 있구나. 그때 느꼈고요. 백석초 논산 중 경복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경복고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긴 경력에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력으로 보면 판사 출신의 노동 인권. 그거 높게 사야 돼요? 그럼요. 전과. 70쯤 사는데 전과가 없다니. 그리고 정치인으로 사셨으니까 간단한 건 많잖아요. 뇌물수수 이런 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건데. 월급용도 있을 겁니다. 엄청난 자기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부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인제 인생에 낭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판사 출신의 노동 인권 변호사고. 맞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법 다 까먹었을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최연소 노동부 장관이었어요. 그때는 만 45세. 제 나희랑 거의 비슷해지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를 만든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웃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웃기는 사람 아니다. 웃기긴 하지만. 정체성 지켜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좀 하려고 했고. 경기도 지사부터 해서 무려 6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당을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량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시간 걸립니까? 독특한. 2인제 당마락이라니. 세상에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딨어. 그거 게임으로 해도 될걸요? 두 손이처럼 잡아요? 약간 서수암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마락. 민자당 신앙국당. 또 찾다 찾다 가장 독특한 경력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왔습니다. 한국 맞춤 양복협회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 2000년에. 그거 김용건 씨나 타는 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맞춤 양복협회라고 하면 수트 만들어집니다. 왜 이낙연 총리도 베스트 드레서로 많이 뽑혔잖아요. 천안과 아산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전철 환승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얘기하고 딱히 다른 공약은 안 찾았습니다. 안 찾았다기보단. 똑똑한 게 안 나왔다? 네. 똑똑한 게 안 나오고 지금 각 지역의 충남도에 출마한 군수들하고 같이 공동공약 만들고 이러느냐고 좀 바빠요. 그렇죠. 게다가 또 논산 충남 뭐냐 저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잖아요. 남부 쪽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권 쪽 공약을 개발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트위터는 그거 씁니다. 북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안희정 지사와의 대결 구도였을 때는 논산 대 논산이었다가 지금은 양승조 후보로 바뀌면서 천안 대 논산이 됐죠. 여튼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어요. 바른미래당 후보가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죠. 그래서 윤세민의 품으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코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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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무소속. 김용필. 상대 부사관 전역했습니다. 네. 민하대 경영학 석사를 지냈고요. 네. 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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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모든 정보를 다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0대 시절까지 찾았어요. 정치 입문 전에 30대에는 목사였고요. 우와. 예산귀농학교 설립자로 농촌운동가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기사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는 무소속이었다가 당적의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돌고 돌아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미상관인데.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공천. 충청형 무소속이에요. 바른미래당에서 공천을 확정짓지 않아서 탈당했고요. 자유선진당의 이인재 대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결 구도가 됐죠. 처음으로 입당한 당이 자유선진당이었는데. 여기서 잠시 바른미래당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유일한 예비 후보였던 김용필 후보가. 왜 탈당했을까요? 아니요. 공천을 안 해줘요. 확정을 안 짓습니다. 확정을 계속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나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수 공천이라도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될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번에 중앙당에서 전부 공천을 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들이 올리거나. 아 도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군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종 지역들에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꽂아버리면 낙장불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그냥 단수 공천해주면 될 후보들도 바른미래당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개파 싸움일 가능성이 크고. 한 번 공천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개파의 움직임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것들을 저지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제3당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간판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무손속보다는 낫죠. 특히나 도지사 후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2년 뒤에 총선 때도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승민, 이인재, 양승조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네거티브를 하는 중입니다. 다시요. 다시요. 잠깐만요. 유승민이요? 네. 답이 나왔어요? 탈당하고 나서. 다음 중 누가 싫었을까요? A, B. 유승민이에요?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팬카페 같은 게. 가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에 있는 국내 최대 저서지를 물어봐요. 아, 어렵다. 예당호? 퀴즈를 풀고 가입했어요. 네, 예당호요. 알았는데. 붕어집 유명해요? 아, 예당호군요. 그런데 글은 정여원만 볼 수 있더라고요. 야, 등업해야 돼.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저희 후보 중에 등업하라. 자서전 냈던. 읽어보시고요. 도의원일 때 충남 인권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한 적이 있고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작년부터 찔끔찔끔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유명스타의 이름을 딴 자영업 식당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스타가 누군지도 얘기해주나요? 그건 아직 얘기 안 했죠. 진짜요? 네. 허락을 받아야죠. 그건 유명스타와 협약을 맺어야죠. 드레이크 거리. 그런 곳이죠. 방탄소년 이런 거. BTS. BTS. 비싸서 못 써요. BTS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만만한 걸로 해야 돼요. 비욘세 거리 이런 걸로. 이상입니다. 비욘세가 만만하다고요? BTS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만하죠. 무소속 후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무소속. 무소속. 차국환 61세 남자고요. 직업은 농업입니다. 고려대 행정대학은 경제학 석사를 지냈고요. 88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서천군 마산면 부면장으로 재작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네. 현지의 직업은 농업이고요. 블루클럽 표준머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 후보도 양승조, 이인재, 김용필 각각의 후보들에게 전방위 네거티브 기사가 가장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출마를 두고 언더독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네요. 언더독 레볼루션. 모바일 게임 제목 같다. 밑에 M 붙이면. 페이스북에 그 명함 스캔하는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데 농민의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이다. 혼자 대고 반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닦아 드릴 것이다. 다짐입니다. 다짐. 혼잣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지. 그래서 방백이죠. 롯데가 안면도에 투자를 해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충남이 롯데에 자격 취소 통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면도 관광 인프라 개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차국한 후보는 안면도에 도지사 제2진무실을 설치하고 주 3일 거기서 일하면서 개발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합니다. 고작 리조트 하나 들어서는데. 이외에 10대 공약이 있는데요. 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전부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인구. 출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준이고. 특히 인구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알겠습니다. 사나지 안 반대말이 뭐죠? 출산장료. 출산장료. 아 출산장료. 그러네요. 정도 하겠다. 소문을 막 내겠다는 거 아닐까요? 애를 낳아야 된대요. 아 구전으로요. 사회적 분위기로. 당선되면 어떨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무소속이 2명이 됐는지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 4명의 후보를 보셨어요. 아니 우리 데이터센터럴 방은 안 보세요? 아 그 얘기 했었어? 네. 아. 아 나 진짜 바쁘다니까. 우리 분량 많잖아. 빨리 하면 저도 턱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줄게요. 이제 인구 많은 순서대로 도시들을 세 개 보시죠. 천안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무소속 후보 한 명 있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알려주세요. 이제. 네. 천안시장. 충청남도 천안시장. 언젠가부터 아까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충청권에 모시기가 아닌 수도권의 일부처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들어가는. 네. 충남에서 사람 제일 많은 천안입니다. 경선 안 합니까? 저희요? 네. 아 저희 공천됐습니다. 아 됐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보시죠. 아직도 저 자신이 없네요. 충남이 좀 많이 민주당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 수장이 사라졌고 당의 분위기가 매우 흉흉합니다. 들락날락 하는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시간 기준으로 전략 공천됐습니다. 구 본 영 65세 남자 남산초 천안중고 6430기 전자공학과 6430기는 나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65세 써 있구나. 64를 낳았지만 군인 유닛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대위로 예편해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64를 낳으면 공무원도 보직을 잘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신사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5급부터 시작하는 쿨한 공무원입니다. 80년대부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경제조정관실, 수질개선기획단 등 중앙부처를 돕니다. 06년 열린우리당, 10년 자유선진당, 14년 세정연, 3번 천안시장 출마에서 지난번에 처음 당선됩니다. 이러한 충청도 정치인 스타일의 행보는 똑같이 유신사무관 출신의 지역의 정치적 선배인 한국당 박상돈 전 의원의 자취를 따라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슷합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셔를 닮았습니다. 지금도 닮았습니다. 예! 하며 천안시장이 됩니다. 실제로 3번 해요? 진짜 닮았네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루다크리스가 같이 지원 유세하고. 아무튼 사진 오른쪽 손에 스냅백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돌리고 천안시장이 됩니다. 아무튼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지난 4월 4일에 전천안시 체육회 부회장에게 2,500만 원의 내문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돼서 현재는 불구속 유지 재판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출마까지 또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당에서 지구당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농축산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 주신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출마할 때쯤 돼서 나오는 재판거리. 이마저도 정치의 일부다. 죄라면 죄인데 정치라면 또 정치다. 해놓은 일도 많고 재선을 위해 공약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약을 그냥 하나만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소개해드려요. 잘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정말 작은 이글스파크에 대해 불만이 늘고 있는 한화 이글스를 향해서 홈을 아예 천안으로 옮기겠다면 야구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글스의 가장 큰 선수풀은 대전에 안 있고 천안 북일고지요. 한국당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박상돈 후보고요. 68세 남성입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 연기군 전의면 대공리 출신입니다. 전의면이라고 천안에서 멀지 않은 인근의 농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출신이고요. 충청도의 정치인들은 주로 전의면이죠. 현재는 또 세종시에 이렇게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떠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고향엔 있고 양 사무실만 전의합니다. 소정초등학교 천안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28기 그러니까 구본영 후보보다 선배죠. 육사 2기 선배입니다. 육사 2기 선배뿐만 아니라 당시 구본영 후보를 열린우리당으로 영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무조건 이 두 사람은 서로를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를 수료를 합니다. 그 정가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50만 원 2003년에. 그리고 2012년에는 뭘 받았냐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성공권 박탈. 박상돈 후보도 유신사무관 제도로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육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유신사무관 제도로 얘기. 웃긴 게 그렇다고 중앙부처에 꽂아요. 네. 구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5급 시작이라고 그랬죠. 5급. 네. 사회정화위원회 출신이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프로토스요. 네. 그 경력을 숨기는 바람에 지금 그거 가지고. 실미도 아닙니까? 사회정화위원회? 뭐 그런 이유 아니에요? 사실은 좀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박상돈 후보 측에서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니네 둘 다 비슷한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둘의 싸움이 좀 격해지니까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 네거티브 자제하자. 우리 정책선거하자 하지만 최근까지 언론 검색어봐서는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안성훈. 안선원에서 개명한 이름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열심히 찾았다. 59세 남성입니다. 주소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주소지를 경기 평택에서 천안시 쌍룡삼동으로 이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당하네요. 네. 충남 공주 출생이고요.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2학년 중태 카이스트 경영전문대학원 명예 박사입니다. 현재는 대한통일연구소 대표고요. 정치 경력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통일연구소 대표. 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정치 경력이 굉장히 파란만장한데 98년에 국민의힘 자민영 공동선대위 16대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04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하고서 351표를 득표하고요. 이후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 있더라고요. 351표라니. 그리고 작년에 탈당하고 민주당을 입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속한 곳은 많은데요. 선거는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 부분이 유니크하네요. 공천 다가오면 탈당하고 공천 다가오면 탈당한. 친구는 많지만 리뉴에선 돋고다이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 후보가 누구냐면요. 구본영 천안시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자 이를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안시 이외에 안상국 부의장의 업무삼 배임 혐의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캐내서 고발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오면. 아 시민고발. 네. 시민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 일바. 그렇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만 거의 4건에서 5건 정도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아직 선관위에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염이 없네요. 네. 그나마 공약 찾기도 굉장히 힘든데 힘들게 찾아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거티브한다고 정치인들을 혼내는 기사들 많이 읽고 일반인들은 이게 참 왜 이렇게 나쁜 짓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후보들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싸우게 두면 저열한 사람들은 알아서 네거티브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제일 효과가 직방이고 빠르니까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어도 알겠습니다. 무수속 후보 있었고요. 공주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장 이번 지선 데이터 센트럴에서는 지금 시간 관계로 지역 소개를 줄이고 있는데 공주 얘기는 조금만 짚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품자가 아니고 그냥 경향성인데요. 도시 다운타운의 패스트푸드 싸움에서 롯데리아가 승리한 도시는 보통 발전이 정체된 곳입니다. 오비 롯데리아 걸 나와주세요. 네. 땡큐. 불고기 하나, 비가 하나, 콜라나 땡큐입니다. 한국에서 철도와 가장 거리가 먼 도시 중에 하나인 공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세울 것이 백제의 역사 콘텐츠, 양잠업, 밤농사 정도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군난인 지자체들하고 다르게 이런 자원을 경쟁력 삼아서 사업을 펼치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극적이었습니다. 4년 전, 8년 전, 심지어 12년 전에 찾아봐도 지금의 시장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들이 다 비슷합니다. 조금 한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공산성, 마곡사, 충청가명, 고마나루 같은 역사 콘텐츠, 중동성당 박해지 공소 등을 연결한 천주교 순례길, 영명학당 같은 기독교 선교유적, 우금티 동학농민운동 유적지 등등 내놓은 관광공약이 하나같이 역사 얘기입니다. 이는 유홍준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적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제까지 발굴과 관리가 거의 안됐다는 공주의 상태를 설명해줍니다. 강원도지사처럼 시민에게 실권이 어느정도 주어지는 배심원제까지는 아니지만 시정정책자문회의를 협의체로 운영하겠다고 하구요. 현재 공주씨는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운영중인데 모바일로는 개발이 안되어있고 웹에서도 본인인증을 요구한다. 내가 시장이 되면 그런걸 없애겠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뭘 구현할지는 어딘가에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블라인드를 쓰시면 개발비가 아껴집니다. 어플명 씨바 이렇게 해서 뭐야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한국당 후보 저는 왜 제가 익숙하죠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후보 오시덕. 나이는 71세구요. 현재 공주시장이기 때문에 익숙할겁니다. 네. 그렇죠. 출생지는 공주군 심풍면이구요. 건축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공부를 계속했어요. 충남대 건축공학과 그리고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그리고 충남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구요. 자격증으로는 건축사와 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경력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개발만 했다 하면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어떤 이권개입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공직선거미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무려 1500만원을 2004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사면이 됐구요.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17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공주연기군 한돌이. 네. 그런데 2005년에 의원직을 상실해요. 아까 1500만원 벌금 받은 그것 때문에. 그러다 2010년에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공주시장의 선거에 나가지만 낙선을 합니다. 그때 14년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공주시장에 당선이 돼서 현재 공주시장에 재직 중이고 얼마 전에 다시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내려왔죠. 슬로건은 조금 유치합니다. 1등 명품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또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략사업으로는 뭐냐면 밤전략산업. 밤. 밤. 정안밤 아시죠? 공주에 유명했던 그 밤. 그 양도도 밤. 네. 밤전략산업을 육성을 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청년 농촌마을 10억 5년 등 제가 아무래도 농축산이다 보니까 이제 좀 농촌 좀 버게 됐는데 이 말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 후보가 이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팜, 기농기촌 활성화, 청년농업지원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써주는 대로 이해하겠다라는 농후합니다. 그게 사실 롯도 당첨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유통망 구축 같은 거 온라인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거 지자체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현임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주산인데 여기 밤은 이미 공주 터미널 가면 공주 알밤빵 이런 거 해서 휴게소마다 좀 있어요. 정안휴게소나 공주 터미널이나 있고요. 또 다시 밤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런데 하나 독특한 공약으로는 공주 교도소 이전을 내걸었습니다. 왜 교도소 돈인데 그렇죠. 그리고 공주 교도소가 촬영지로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입구가 은행나무길로 엄청나게 길게 조성이 돼 있어서 이게 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주 교도소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왜 강원도에서는 교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있고 여성 교도소 유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좋잖아요. 공주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주시장 오시덕 후보였습니다. 네. 현임 후보 보셨고요. 바른미래당 고광철 59세 남자입니다. 공주 생명과학고 방통대 농학과 공주대 경영학 석사 자유총연맹 충남 고문이었군요. 아이고 자유가 과한 나머지 음주운전 벌금 120년을 받았습니다. 총연맹은 자유가 많이 모인 곳이라서 술을 막 먹고 3선 시의원으로 6대 공주 시의회 의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지선부터 공주시장에 노크했는데요. 이번엔 경선도 안치려고 본선 진출 성공입니다. 무소속 선진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선진당 한국당 국민의당 아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저는 이제까지 걸어온 기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테크틀이죠. 죄송합니다. 맞구나. 이 어떤 행적을 증명하듯이 어디면 어때요. 그렇죠. 이거 오리지널로 한번 발음해주세요. 충청도요. 충청인이. 저 충청북도입니다. 달라요. 그래요. 충청도요 후보. 이런 게 좀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될 놈이 되겠지. 될 놈이 되겠지식 전형적인 충청형 후보입니다. 블로그나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공약 앞에서 침묵 중입니다. 고광철 후보. 바른미래당 후보였어요. 이번엔 그래요. 공주시 확인하셨고요. 이제 보령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장 저도 늙었나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면. 보령이 시가 됐군요.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당진도 시됐는데 자꾸 당진군 그러면 싫어하죠. 우리가 시된 지가 언젠데? 언젠지 모르니까 그러지. 특히나 이 충남이 시로 올라간 시가 된 지자체가 되게 적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보령시장 후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기호 56세 남자 앞으로도 제가 종종 얘기할 것 같은데요.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가 띠동갑 이상으로 어립니다. 이번 지선 지자체장 후보 평균 나이로 보면 50대는 가운데에서 살짝 어린 축입니다. 벌써 몇 시간 들으셨으니까 경악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천고 단대회계학과 보령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포함 다섯 번째 도전이고 두 번째 본선입니다. DJP연합 탄생의 1등 공신이자 지역 맹주였던 김용환 전 한나라당 부총재의 오랜 가신급 보좌관이었습니다. 10년도까지 한나라당에 있다가 옮겨탄 기록도 있고 뭔가 충청도형 후보에다가 출마 중독의 전형성이 엿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은요. 배가 불러서라도 당적을 너무 자주 바꾸거나 최근에 바꾼 인물은 가급적 공천 안 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길 바랍니다만 출마를 많이 했고 승률이 높지 않은 후보일수록 공약이 약한 편입니다. 무창포의 바로 빌리지라는 콘도형 별장이 이 사람의 캐시카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알아냈다. 정말 깊이 팠는데 뭐가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동일 69세 남성입니다. 띠동갑 이상이죠. 보령군 대천면입니다. 대천초 대천중 대천고 나와서 대천고를 나와서 바로 그냥 충남도청 산하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합니다. 2006년에 국민중심당으로 충남도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자민년의 그때 이름입니다. 그리고 10년에 무소속으로 보령시장에 낙선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에 새누리당으로 보령시장 선거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돼서 현재 보령시장 시장이고요. 지금의 챔피언입니다. 이 슬로건 제가 좀 많이 집착하는데 이게 붙인 것 같아요. 글로벌 명품 행복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세종인 줄 알아요. 보령시장의 행복도시 전국의 의원들이 함 있잖아요. 헌금함 같은 거에다가 글로벌 오려서 넣고 명품 오려서 넣고 스마트 오려서 넣고 섞어가지고 세 개 딱 꼽아가지고 슬로건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안승준이 저한테 얘기해줬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입은 바지 색깔에다가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을 붙여서 말하면 그게 네가 들어갈 밴드의 이름이다. 그럴싸하거든요. 보령의 중심 관광지죠. 대천 개발 공약. 대천 출신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 그리고 도서지역을 함께 묶어 국제해양관광산업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6개 뽑았네요. 네. 그렇죠. 이거 한꺼번에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갈 밴드는 네이비 김밥이에요. 네. 모든 전 세대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겠다. 왓.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1차 피해가 보령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전액은 아니겠죠. 네. 그냥 어느 정도 일정도 가능한 다만 이제 차상위계층까지 왜 우리 전기요금의 지원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전 세대에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보령시장 김동일이었습니다. 아 보령머드 축제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저도 가봤어요.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조양희 60세 남자 대천초 대천중고 현재 공주대 작물학과 만학 석사 중입니다. 작물학과는 뭐 아 작물학과 작물과학과 네. 좀 다르죠. 작물 과학이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작물과학과 작물학과 이렇게 읽으니까 아 그러네요. 발음에 주의 도정동 같잖아요. 몬타나 존스 같잖아요. 고고 인류학과 이런 데서 발음이랑 이런 거 띄어쓰기 조심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인디에라 존스라든가 천국장 대요 천국장 05년부터 15년까지 대천 농협 조합장을 했습니다. 진정한 지역의 강자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이네요. 처음 실시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여기에 조합장은 수협 농협 다 포함되는 거죠. 전국에서 칼부림이 났던 바로 그때 조합장 선거에서 3선 도전했으나 떨어졌고요. 이때 전국 평균 경쟁률이 2.7대 1로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당의 보령시장 후보되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호 전 보령제약 사장이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혼자 공천 면접을 보고 혼자 붙었습니다. 중앙당은 그것도 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보령제약 사장이 여기 공천 넣었었어요. 바른미래당이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도망갔어요. 엄청 신경 썼어요.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시장들은 불통에 밀어붙일 시기 행정을 했다. 나는 다르다. 고추장하고 있습니다. 고추장하고 있어요? 고추장하고 있어요. 끝났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아 제가 알려드리죠. 조양희 후보 건축법 위반 300이 있습니다. 보령시장 후보들까지 확인하셨고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벨기에 그 중심에는 녹색당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과 1억 7천만 원의 공보비용 거대 정당에겐 쉽지만 우리에겐 높은 벽 당신의 만 원이 더해진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트그린.kr에서 만 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엑세스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광고를 끄돌았습니다. 제7회 전국통신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충청남도 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산시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49세 남자 아따 어리다 17년에 명퇴하고 방금 튀어나온 전 아산시 부시장 배방초 아산중 천안중앙고 경희대 정액과 지방고시 2회 부시장은 퇴직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방고시 아니에요? 공무원 아 그래요? 네, 공무원 중에 부시장을 뽑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저는 무조건 데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방고시 2회 지방공무원 1세대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지방공무원 말이죠 군에서는 면장으로 시작인데 시에서는 동장으로 시작하네요 온양원천 일동장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아산시 부시장 충남의 민주당 후보들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자기 홈페이지를 도배해 놓았던 안희정 전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지우느라 올 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복귀왕 전 아산시장과의 인연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공무원들이 옆에서 민선단체장을 그렇게 자주 보더라도 막상 자기가 하려고 하면 영 힘들어들 합니다 퇴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든 명함에는 자기 전화번호가 써있었어요 블로그에 찍어서 올려놨어요 심지어 명함을 자기가 처음 파러 가봤는지 당명 당색깔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흰색에다가 맨인 블랙 명함처럼 자기 이름 써있고 전화번호가 써있어요 되게 예쁘겠는데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서 본인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200장 한정 리미트드 에디션 리미트드 에디션 이라고 쓰셨었어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유피님도 약간 그런 성격인데 당선이 안되더라도 명함의 디자인은 포기할 수 없는 성격 그럼요 명함 팔려고 출마한다 이것들아 근데 4월에 나온 최근의 홍보물에는 여러분이 부르면 오세현이 달려가겠습니다 연락주세요 하고 밑에 수행비서 이용재씨의 전화번호가 써있습니다 테러를 많이 받은 거네요 전화로 너무 많이 온 거죠 괄호 열고 일정에 따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우 우는 뭐예요 우는 거예요 유유 말고 우우 아직 정치를 지금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는 거죠 아주 솔직한 후보입니다 공약은 똑똑한 게 없었습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한국당 후보 이상웅 61세 남성입니다 이상욱 후보 이상욱 61세고요 정당인입니다 관대초 둔포중 중대보고 육군사관학교 통계운영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경력으로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 충청남도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성도가 높은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이번에 안 되면 총선에 나올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시 부시장 출신으로 공무원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슬로건 하이파이브 아산입니다 왜냐면 핵심 공약 다섯 개를 내걸었거든요 아산이 누구집 반려견이냐 근데 제가 이걸 우리 좀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은 슬로건이 뭔가 서로 하나씩 생각해서 추천은도 해주고 아니 근데 자유농축산인이 슬로건 얘기해주면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슬로건 듣고 넘기면 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산 그래서 현충사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해서 이 말이 너무 민족혼의 상징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유관순 아산이죠 유관순 아산이죠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에 찬반을 두고 당연히 폐지 찬성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적 지향 등 잘못된 것들이 포함된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다 성적 지향이 잘못됐다는 건 뭐 거세주의자입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모두 고양이처럼 거세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시장이 된다라면 이 인권조례를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 목에 안테라 끼고 중성화의 기지 기자회견할 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감성적인 그 얘기라고 하겠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강조했는데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눈에 띄이는 공약은 없습니다 네 실로 배드 아산이네요 복귀항시장이 그 낙마로 인한 그러네요 복귀항시장이 지금 나가는 바람에 네 지금은 꿈에 부풀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상욱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도 보겠는데 저 이분도 이름이 익숙한데 네 보시죠 이 양반이 이름이 익숙한 거는 유기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이죠 바른미래당 유기준 61세 남자 춘천 제1고 대전 실업 전문대 졸업 선문대 대학원 행정학 졸업했습니다 전과는 2001년에 입찰방해로 벌금 300만원 아 제가 이게 늘 궁금해하는 게 있죠 입찰방해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가 아 뭐 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추 하죠 이 시기에 유기준 후보 프로필에는 한도아파트 자치회장 한국노총상담소장 네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서는 노동운동을 했다 하는 걸 봐서는 내막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입찰 현장에서 뭔가 엉덩이를 힘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쉐이크했다 근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된 전과를 많이 봤는데요 입찰방해는 없었어요 아파트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아파트 자치회장 뭔가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그랬나 재개발 관련된 뭐가 있었겠죠 한도아파트는 97년에 입주한 아파트 이천 방해할 때 떨어질 거를 각오하고 넣어주는 팀들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방식들도 있어요 공직선거 경력 육전 2승 4패 이승은 모두 아산 시의원이죠 실제 시의회 의장까지 했었습니다 충청용 후보고요 특이하게 민주당 개면서 국민의당류가 아닙니다 민주당 개면서 국민의당류가 아니다 아 네네네네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소신지원 아니야 소신지원 두 달 전입니다 네 뭘 소신지원 그렇죠 소신지원 네 본인이 생각한 공약이 너무 많아서 책으로 발간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왜요? 공약이 담겨있는 거면 아니에요 청치인들은 다 책 네 그거 돈 안 받으면 저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에 걸러가지고 지난번에 강원도에 후보 하나 걸렸잖아요 해봐야 알어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보이지 않고요 아마 지역 내 몇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의욕 자체는 강해 보이고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신종호의 구름다리를 짓겠다 같은 아주 세세한 것부터 청년배당제 문화특구 네 이런 거 있는 거죠 직접 발로 뛰고 연구했다라는 자부심이 인터뷰에서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세세하게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고 뭘 보수하고 뭘 하겠다 시장이 이런 공약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결국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말의 잔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거는 말의 잔치예요 다리 놓고 이런 거는 군의원 시의원들이 해야죠 그러면 군의원 시의원들하고 어떻게 일정을 잘 조율하겠느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내주는 거지 말 그대로 그 의회장으로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남도에서 인권조례 폐지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농축산이니 한국당의 후보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줬는데 디테일을 알아보고자 하지 않는 게으른 시사평론가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충남도에서 이걸 물러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의회하고 뭘 어떻게 거래하다가 이런 일이 났는지를 알아보고 평론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칙주의자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물러서주고 뭘 받고 뭘 받았는데 그 디테일도 모르면서 여튼 뭐가 결정이 나면 그 지자체장이 다 한 거라고 보는 거는 지금 같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좀 아주 해묵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충남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른미래당 얘기하다가 제가 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내순서에 발끈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타이밍 정도는 제가 냄새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다했다 잘했네 눈치 빨라요 서산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49세 남자 서산생 인지초 서령중고 충대국문과 충남대 총학생회장 92년 집시법 영화법 위반으로 실형 있었으나 이듬해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영화법 위반은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영화법 위반 걸린 사람은 그냥 뭐 동네 사람들한테 파업자냐 영화 틀어주다가 걸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법으로도 뭔가 걸리네요 민주화운동 정치운동 활동 중에는 영화법 위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방에는 못 봤습니다 사면복권됐고요 재선의 충남도의회 의원이고요 서산을 바꾸자 시장을 바꾸자 정호로 바꾸자 민주당도 이겨봅시다 이번에 이겨야 다음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에 아스트랄에서 기억하기는 좋은 슬로건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이제껏 본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 시장 중에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빠르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 중 한 명으로 분류해 둡니다 저는 5월 셋째 주 기준이긴 하지만요 이게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대위를 통해 새 과시만 하고 시민을 정치의 들러리로 세우는 세력 정치만 하니까 서산이 맨날 선거법 위반 사례가 그리 많았던 것이다 라면서 모든 후보들에게 선대위 없는 선거를 제안한 것은 모범이 됩니다 아 그럼 본인 선대위 없겠네요 지금 없겠죠 물론 모든 것은 명함이 있죠 자식들이 죽었죠 망했네요 망했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걸 받아줄 리가 없거든요 선대위 없다 이러면서 네 한국당 후보 보시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입니다 61세 남성이고요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포샵 너무 과거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얼굴이 아닙니다 네 포마드 7대3을 하고서 얼굴을 이렇게 깎아놓으면 어떡해 거의 뭐 제 동기급으로 보입니다 너무 뭉갯네요 뭉갯치가 나네요 직업은 현재 서산시장이고요 직업에 아주 그냥 딱 서산시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넥타이 핀인가요 넥타이 핀이 아니고 배지가 되게 신기한게 달려있습니다 CA 아산 아니야 CA는 그거 아니에요 특할 A인가 뭐죠 이응하고 시옷이에요 아 그럼 아산이겠네요 여기 서산이잖아 아 왜 이랬어 삼선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아산 아닐텐데 저 배지 뭔지 궁금하네요 해뜨는 서산 서산의 시야입니다 서산 시야이군요 네 서산 시야이 네 해뜨는 서산 나오니까 해미 읍성이 유명하죠 서산구 해미면 출신이고요 어남초 해미 중 공중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 후 7급 공채로 공무원을 시작을 합니다 중량급입니다 3선 도전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면 빠이빠이 다음번에는 안 나오겠죠 그럼 뭔가 더 큰 거를 하겠죠 하다 안 되면 4선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서산맨입니다 전 충청남도 서산시 부시장에서 11년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서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뭐 유일한 갈등은 터미널 이전 문제가 갈등입니다 서산의 서산 터미널이 40년 동안이나 한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터미널을 이전을 하면서 이 다른 상대 측에서 그 친척들이 거기다 땅을 사놨지 않느냐 미리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고 역시나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 터미널 이전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났었습니다 공약은 사실 좀 뻔한데요 어차피 3선 도전 중이어서 새로운 건 없지만 장애인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건립을 약속을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후보 이완섭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박상무 59세 남자 숭문고 여긴 서울이죠 당국대 사반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석사 한서대 행정박 대우자동차 서산지점장을 했었습니다 후에는 바로 시의원의 당선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을 거치면서 시의원 한 번 도의원 한 번을 합니다 본선만 진출했다 하면 이기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민연계 바른미래당이 꽤 보이죠 블로그에서의 출마의 변을 열심히 정독하고 보니까 2011년 게시글입니다 어쩐지 잠바 색깔이 이상해요 트위터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만 페이스북만큼은 엄청 활발합니다 페이스북 되게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의 소셜이죠 2011년에 컨설턴트들 돈 줘봤자 하는 거 없다 내가 페이스북이나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후보들보다는 어떤 참여도 호응도가 좋아요 댓글이 한 4, 50개씩 평균적으로 달리고 좋아요가 한 200개 이거는 동네의 그거잖아요 조직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저 이모티콘 붙이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그렇죠 꼭 의무감에 되돌아난 거 올렸는데 좋아요 200개 그렇습니다 최근 개소식을 취소하고 페이스북의 영상 메시지로 개소식을 대신했습니다 우와 이런 건 한류 아이돌이나 하는 건데 그렇죠 취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한다고 했어요 3.5% 이자를 주는 선거펀드를 조성해서 1차에 3천만 원 달성 동네에서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최종 목표액은 9천만 원 어쩌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맞아요 동네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오너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시점장 동네에서 발 제일 넓은 분들이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영업을 너무 잘하면 시장이 되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의 영업하면서 쌓아온 인맥으로 시원 가고요 공약 없죠? 끝났어요 안 귀찮게 할게요 정의당 그리고 딱 공약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꼭 껴들어요 눈씨도 잘 볼게 공약 얘기하시기 전에 약간 표가 나요 어깨가 온 줄어들고 콧잔등에 땀이 맺히면 아니요 공약이 있어요 있는데 똑똑한 게 없다 그렇죠 서산에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네 정의당 정의당 신현웅 48세 남성 직업은 노동자라고 적었습니다 인천 출생이고요 정말 열심히 찾아가지고 옛날 인터뷰에서 천수만 근처에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태안고 명지전문대 지적학과 지적학과야 지적학과 지적학과 지적군 가장 지적인 학과겠네요 뭔가 땅에 대한 학과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지적학과 명지전문대 지적학과 LG화학대상공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고요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위원장입니다 네 06년 민도당일 때부터 시위원 선거에 3번 나오고 단부다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선거에 도전한 거고요 오랫동안 운영해온 블로그가 있고 블로그에 공약 4탄과 6탄이 있는데요 네 다른 숫자는 없어요 1, 2, 3, 4탄 없어? 그러니까 4탄하고 6탄만 있어요 1, 2, 3탄 5탄 없어? 없어요 뭐 스타워즈야? 엄청 찾아봤는데 없어요 스타워즈도 순서가 그렇진 않다만 네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는 별로 눈에 띄는 공약이 없고요 네 뒤부터 가나 보다 그럼 5탄은 왜 없냐고요 그나마 보도자료에 나타난 공약을 좀 살펴보면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물질 유해지도를 발간해서 배포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케미포비아에 말 맞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니어도 해야 되고요 네 충남은 특히나 공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소득층 여학생 위생용품 배달 서비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시행 자치 경찰제 도입 정도가 특이한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5, 1, 2, 3탄 공약도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산시장에 나선 서산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까지 예비후보들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관광지로 갑니다 물론 요즘은 충남은 관광지 반 산업시설 반 그렇습니다만 태안군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금방 끝났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공천 언제 끝나나 기다리면서 원고 안 쓰잖아요 겁나가지고 저런 걸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예요? 되게 궁금해요 지금 두두두둑 네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굉장히 희성이네요 네 62세 남자 바이시저스 혹은 호리존탈 버티카 모르겠습니다 가세가 가위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는 도로명 주소가 아닙니다 희망길 주소 가세로입니다 라고 합니다 충청 저는 자주 봐서 부끄럽지도 않아 활용해야죠 활용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가져다 그렇네요 또 이름이 특이하니까요 충청 농축산인 충청도 말로는 가위를 가세라고 안 해요? 가세라고 해요? 가세 그렇죠 강원도 마일도 가세라고 하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패정치 가세로 이런 것도 머릿속에 한 번쯤 생각했을 텐데 되게 잠도 안 하고 재밌겠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적폐정치 가세로 싹둑 태안생 고성초 서산중 서산농고 단대법대 서산서울동부 인천중부 경찰서장 출신 경찰유닛 블로그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세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다고 따라서 눈비가 오지 않을 때 당적을 바꾼 것 같습니다 날씨 맑은 날 딱 걸려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바꿔볼까? 경찰 퇴직 후 처음에 한나라당이었다가 14년에 무소속 17년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안희정 라인으로 들어섭니다 안희정 라인은 얼마 가지 하나 해체되죠 토건, 진학률 위주 교육 등 공약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한상기 나이 71세입니다 현재 직업을 그냥 호기롭게 태안군수라고 자기가 써놨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가세루길보다 더 웃긴 거는 현재 주소가 안마길입니다 태안군 근흥면 안마길 근흥초 태안중 남산공고 출신이고요 공직경정으로 보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공무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산시 부시장 마지막 공직입니다 2014년에 새누리당으로 태안군수 당선이 됐고 현재는 태안군수고 이거는 경력 중에서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회장 이게 당하고 상관없이 접경지역군수협의회도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제일 사이즈가 커요 왜냐하면 전국에 한 78개 정도의 농어촌 지역군수들이 있거든요 한 번쯤 만나기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그래도 총회도 열고 협회장들 축사도 하고 합니다 군수들 바쁘겠네요 농촌이 공동으로 처한 것들이 있잖아요 농촌 공동화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공동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침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약에서는 그렇게 재선 도전이다 보니까 독특한 건 없는데 지금 태안의 서해안 신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연구소를 놀모델 삼아서 태안에도 자동차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어느 회사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하든 현대든 누구든 들어와라. 있던 회사도 다 나가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부품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4천 개를 만들겠다고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는 그래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꽃재수육장만 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원명 간척지 일대에 바이오산업단지 나왔습니다. 바이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팜. 태안은 태안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단지를 거기 지어서 왜 차를 타고 빙빙 돌아서 태안까지 가야 되느냐. 굉장히 멀어요. 태안이 생각보다. 충남에서 있어봤어도. 헬기 타고 가면 가까울 텐데 차 타고 가면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제2의 천당 기업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이한 건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님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네. 무소속. 무소속. 김, 세, 호, 68세, 남성. 한양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라고 직업에 써놨는데요. 겸임교수라고 직업에 써놨는데요. 겸임교수는 뭔 교수예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걸 겸임교수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외래강사. 시간강사일 때 외래강사라고 하고요. 겸임교수는 학교에서 초빙한 느낌. 안면도에서 태어났고요. 태안 초중고 그리고 한양대 행정학 박사입니다. 전전태안군수였어요. 그리고 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이었고요. 15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 국민의정부 인수위원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네요. 아, 그리고 정가는 3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양한 거 있네요. 네. 96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100, 09년 상해 300, 2010년... 어? 아, 2010년에 무소속으로 태안군서에 당선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상대 후보가 간통으로 재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어...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을 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어... 12월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전략공천을 요구했는데요. 경선이 진행되자 경선 신청도 안 하고 탈당했습니다. 그건 내가 진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경선을 하지 않을 확률을 기대하면서 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공천을 계속 요구했는데 경선이 진행되니까. 알겠습니다. 현 한상기 군수와는 말싸움 중입니다. 그렇죠. 김세호 후보는 한상기 군수가 한 번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다고 비난 중입니다. 지금 이번 3선 도전이에요. 한상기 후보는 재선 정도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 한상기 군수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한 번 일해보겠다고. 나 이제 전반전 맞춘다. 어투의 차이다. 어감의 차이다. 내가 제대로 한 번 일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면서 둘이 계속 투닥투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해볼게. 그럼 한 번만 할 거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둘이 서로 양보를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태안 보듬이고요. 블로그가 있긴 한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은 굉장히 평이하고요. 하나 구체적인 게 있다면 삼성과의 연계를 통해서 태안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군수 시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삼성과 진전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다? 네. 정말로 군의회가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다면 삼성에 받아낸 돈이 꽤 많았어야 됐을 겁니다. 태안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군수직을 박탈당해서 못했다 이 얘기죠. 어허이. 알겠습니다. 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수. 중남부로 왔습니다. 금산군수 예비후보를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53세 남자 경선 없이 공천됐습니다. 금산생 신구대축산과 병장만기 건대 응용수의학과 수의학 석사 동물영양자원과 농학박사 이 수의학 석사는 개원하는 수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우는 업체의 오너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돈 600두 포함 6천두 이상의 영농규모를 자랑하던 이게 많은 건가요 농축산인? 양돈으로는 많죠. 성공한 농축산 유닛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3건이 있는데 이런 류의 죄의 경우에 벌금 200만 원 내라 그러면 보통은 지역조례 위반으로 인해서 군청 위생과 같은 곳에서 내는 과태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음주운전 이런 거랑 비교한다는 것은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법이라더라. 그렇죠. 안 모르지도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200만 원 내고 퉁치는 이런 류의 법 위반은 알고 한다고 해서 이득이 거대한 경우는 없거든요. 여튼 금산에는 현재 엄청난 님비의 바람이 하나 불고 있으니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입니다. 공약에서처럼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고 고소득 농업시대를 열고 싶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걸 반대하면서 그 해법은 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한국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름 이상헌. 나이 61세고요.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이 금산군의회 의원입니다. 금산에 중앙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오랜만에 중앙초등학교 출신을 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중앙자 이름을 붙었다는 건 뭐냐면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즉 중앙이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석초등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많은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따로 쓰는데 제가. 보통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확률도 좀 있고요. 읍내에서. 반대로 명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중앙소학교. 네. 그게 다 면면하게 계속 이어져요. 금산 동중학교 졸업을 했고 서울 대성고등학교, 서울시립대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웃어른 잘 모시는 사람들 대표고요. 진짜요. 아니, 그런데 이 후보가 웃어른 아닌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제일 많이 잘못 쓰는 맞출법 중에 윗어른하고 웃어른인데 확실히 한국어학계 고문답게 웃어른 잘 모시는 사람들 대표입니다. 웃잘사입니다. 네. 5대 7대 금산군 의원이었고요. 현재는 7대 금산군 의장입니다. 내리, 한나라당, 새누리, 자유한국당 라인이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 보시면 아주 충성도 높고 이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박동철 형 군수가 3선이나 했어요. 그래서 연임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원 후보가 나올 수 있었고요. 지금 금산이 아까 유엔씨가 말했던 것처럼 병원 폐기물 소각장 문제하고 우라늄 광산 채굴 문제가 걸려 있는데 금산의 특산물이 인삼도 있지만 추부 깻잎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네, 깻잎. 추부 깻잎. 광산 개발을. 네. 금산은 금산군만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호남과 연계해야 되고 주변 충남도와 연계를 하자라는 나름대로 독특한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 이슈로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군수 후보가 선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금산의 257개의 니를 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 나만큼 금산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자기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후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시지요. 박찬중. 71세 남자입니다.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했고요. 첫 공식전 데뷔 무대가 무려 1988년. 그렇죠. 71세인데요. 유인태 재정구 조순영 씨 등이 만든 한겨레 민주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47년생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금산군수에 출마하고 다음 출마 경력 사항에 바로 직전 출마 경력을 한 줄 더 적습니다. 경력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두 번의 도의원 경험이 우리 후보를 살렸습니다. 아 그 재선 도의원이에요? 네. 이번 도전까지 하면 총 9번이고요. 구전 2승 7패. 그 긴 시간 동안 민주당 자민련 선진당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번이 사실상. 선진당을 지나올 수는 없거든요 또. 아 지나면 또 더. 충청도에서 정당이라는 거는 바람 같은 거군요. 휴게소 같은 거군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바람. 그렇죠. 아까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여기 가득 거 아니야. 네. 우리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출마다. 라고 밝혔는데 제 느낌에는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3세 때 총선이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출산장려금 확대에 결혼장려금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하고요. 금산 대전 통합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 자세한 내용을 안 적어놔서 왜 금산 대전 통합인지 안건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엠티매니아예요. 왜요? 전국 노인 연수관 건립. 전국 이통장 연수관 건립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구글에서 바른미래당을 다시 한 번 검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바른미래당의 컬러 코드가 아주 독특하게 그지없거든요. 이게 그냥 얼핏 딱 봤을 때는 그냥 티파니틸 색깔 같은데 그것보다도 살짝 밝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넥타이를 선정하는 데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민트색이요? 네. 민트색이라고 생각 못하면 그냥 녹색 사다 메고 이랬단 말이에요. 파란색 사다 메고. 아무튼 박찬중 후보의 타이 색깔이 국민의당 녹색이길래요.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박범인 58세 남자 정치인입니다. 박범인 네. 박범인 그렇게 읽게 돼요. 컨빅트 박범인 충남 금상군 남일면 초현이 출생이고요. 남일초 남일중 금상고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고요. 충청남도 농정국장 전 금상군 기획정보실장 오랜 행정공무원이고 중앙에서 노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정훈 후보와 단일화를 동의한 다음에 함께 입당해서 경선 결과로 나오는 사람이 출마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선택이요? 다른 당원들이 혹은 이제 그... 아 네네네. 흔히 있는 일이죠. 다른 당의 당원들이 그 당에 갑자기 가입한 다음에 출마 확률이 낮고 준비가 안 된 후보를 일부러 찍어주는... 네.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이번에도 역선택이 일어날까봐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주로 이 동네의 무소속들은 예측 능력이 뛰어나요. 이기려면 당이 없는 게 낫다.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기사들과 많은데요. 4월 11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문정호 후보와 접전입니다. 언론사마다 결과가 다른데요. 거의 오차범위 내입니다. 뭐 결과를 봐야 알겠죠. 네. 글로벌 제약회사 일치로 금산 특산물인 인산과 약초, 깻잎의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가 들어와서 깻잎 액기스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와이자나 GSK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그 인삼으로 약은 만들고 깻잎은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회식할 때 삼겹살을 까먹으라고. 아 단순히 직원이 늘기 때문에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는 의미에서. 아니 깻잎에 그 철분이 많으니까 그 빈혈한 잔한테 좋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정호 후보네 돼지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대박이었나. 그렇죠. 클러스터 조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단일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박범인 후보의 깻잎과 문정현 후보의 삼겹살. 무소속 한 명 더 있죠? 네. 무소속 김진호 67세 남자고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여기 금상군 후보 5명인데 나이 평균 내면 60대예요. 네. 출생지가 특이합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 보락 출생입니다. 아 주소 없는? 네. 그렇게 자기소개로 적었더라고요. 수몰지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많이 수몰이 됐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대요? 이주를 하죠. 이주를 시켰죠. 땜을 건설하는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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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입을 거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수몰되면 물에서 집이 떠오르고. 한강변에 세븐일레븐처럼. 땜 지는데 10년은 걸리는데. 갓대생한테 금산이 원래 전라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죠. 진안 무주 그쪽 한강까지. 금산중앙초, 금산동중, 금산농구. 옛날에는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자민련에서 정당활동을 했었고요. 전 대전광역시의회 전문위원, 전 대전시립연정 국악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불산누출사고 때 대책위원장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금강의 물줄기를 전북에 생활용소로 나눠서 공급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충남에서 수질오염을 주장하면서 물 배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때 충남에서 담수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담수중지. 땜이 완공이 되고 담수를 시작하는데 그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김진우 후보는 이때 김대중 정부에 맞선 죄로 국악원장으로 좌천되어서 한직에 10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은 뭐가 되나요? 국악인들을. 그렇죠. 10년이나 있었는데. 보도자료에 공약이 좀 보이긴 하는데 주목할 만한 공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51세 남자 3선에 도전하는 현임 논산시장 논산생 은진초 논산중 대건고 국민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데뷔를 했고 시작부터 열린우리당 계열이었던 민주당 인사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KTX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난 기수에는 논산역을 만들겠다고 뛰어다녔고 이번 선거에는 이름을 바꿔서 논산훈련소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검색화면이 멋집니다. 논산훈련소를 검색하면요. 논산훈련소 KTX를. 중앙언론기사에는 KTX 논산훈련소역 무산위기 충청권 언론에는 논산시장 신설요청 올인 호남권 언론에는 논평 논산역 어림없다. 3선 특유의 공약 부족함 주의 한국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 백성형 후보입니다. 나이는 58세고요.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광석초등학교 대건중 대건고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건국대 대학원 행정학 흑사를 마쳤습니다. 전 2인재 국회의원의 입법보좌관이었어요. 네. 논산으로 왔으니 이제 2인재빨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슬로건은 그래도 이 논산이 훈련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톡톡하게 농업 1번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건물도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했어요. 겨울에 그것도. 그런데 의외로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겨울이라고 장에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달병가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 글을 쓴 지방지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벤처 농업 나왔을 때 제가 딱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시호가 단한 다한 농촌공단. 농공단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었는데 이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논산에 구 아원백화점 건물이 남아있대요. 원래 건물 자체가 대형 호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건물을 논산시가 사들여서 1, 2층은 충남 도청에 남부 출창소를 유치하고 나머지 층은 젊은 신혼부부들의 알뜰한 보금자리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혼부부인데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천사. 1층에 도청이 있는 나머지에 살고 싶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뭐야. 주상복합이 아니고 도청복합. 관상복합. 우와 신기하다. 농협 시딕이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요? 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기도 좋고. 그리고 도청에 등본 때려가요? 퇴근도 일찍 하고. 그리고 보안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택배도 맡기고. 얘기하면 할수록 좋은 공약인 것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청 공무원들 위층 택배 엄청 밟겠네. 그래서 왜 부재시 누구누구. 국장에게. 건축가 주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주사님께. 백성현 후보였지요? 네.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창원 60세 남자 고대 경제학 석사. 현재 주소가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대대손손 10대째 논산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주소가 다른 데라면 이상할 겁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한국세무학회 이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이창원 세무 회계사 사무소 사장님이네요. 회계사네요. 작년에 자유한국당 탈당 후에 국민의당에 입당했었습니다. 그전 19대 총선 때는 피닉지에게 다시 배지를 가져다 준 경쟁자 중 한 명이었죠. 아, 네. 선진당은 결국 새누리당에 흡수될 거라더니 본인은 튀어나가 바미당에 와 있습니다. 그 당이 흡수된다고 해서 내가 꼭 거기로 가겠다는 걸 아잖아요. 중청도인데 여기는. 주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종호 주변에 인구 5만의 행정타운을 건설한다. 그렇다면 인구 주거 건설 경기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도를 아무리 봐도 왜 거기에 어떻게 5만 명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린 논산을 돌아봤잖아요. 논산을 돌아보면 정말 농촌입니다. 정말 농업이 주산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아파트는 있죠. 농촌에도 아파트는 있어요. 그런데 5만 명을 밀어넣는 아파트가 있어야 될 이유는 한국 농촌은 없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논산시장 3명의 후보를 보셨고요. 먼저 조그마한 계룡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장 지금 아직까지 후보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여당에도 후보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홍목 69세 남자 논산 두마면 지금의 계룡시생입니다. 대전상고 중퇴 초대 이너그럴 계룡시장 제가 이 이너그럴이라는 말이 초대의 최초의 이런 뜻의 단어잖아요. 제가 이거 세종시 볼 때였나 어느 게시판에서 시의원들 얘기 이런 거 뒤져보다가 한글로 누가 인오구럴 땡땡 위원장 이렇게 써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참 보다가 충청도 욕인가 인오구럴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불량 치었고요. 이너그럴 계룡시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하는 당이라서 지역 당원들이 뽑아주면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답게 충청도형 후보들이 이번에 와그락을 모여 있잖아요. 자민년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으로 12년까지 자민년계당으로 출마하다가 지난 지선에 세정연의 입당에서 당선했고요. 진검다리 4선을 노리는 현 계룡시장입니다. 현재 국내 최다선 자치단체장입니다. 3선도 별 공약이 없겠는데 4선은 오죽하겠습니까? 향적산 치유의 숲보다 더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케아 계룡점인 것 같습니다. 이케아 의견도 물어봐야죠. 이케아는 자기 뜻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은 4선을 하려고 한다. 이케아 가지고 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이름은 이응우 약간 베트남스러워서 좀 발음이 그런데 이 씨는 베트남 후손 이 씨는 아니에요. 응우 나이 61세고요.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지금 개건 교수로 있고요. 군인이네요. 출신지를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추정을 해볼 경우에 원주고다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3사관학교를 나오고 국방대 대학원 국방과학 석사 그리고 건양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배제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마쳤는데요. 사회경력에서 봅니까 제대군인협의회 공동대표회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으니까 상당히 높이 진급을 한 대령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대령은 별로 이 사람이 이제 육사면 할 만큼 한 건데 3사면 3사면 성공한 거죠? 많이 올라간 거죠. 3사예요? 네. 그리고 2014년에 무소속으로 계룡시장에 낙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출마했네요? 네. 타지 출신으로 이 학력을 알아내기가 꽤 어려웠는데 자기가 이 계룡시장에 나온 거에 인연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1992년에 내가 계룡대에 근무를 하면서 이 계룡에 대한 가장 많이 알고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계룡시민 대다수가 군인 가족과 군 관련 종사자래요. 그럼요. 무려 80%가.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이 시장이 돼야지만 이 계룡시를 더 살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는 맞는 말이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직군 도시라서 네. 직능대표가 되게 중요하죠. 네. 2020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유치할 건가 봐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군인 출신인 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공약으로는 뻔한 건 나왔습니다. 명품교육 상생행정 국방수도 이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예요? 네. 세계군문화엑스포. 그럼 똥군개엑스포예요? 그러니까 막 대가리 오래박기. 그게 왜 군수 산업 말고 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밀리터리 룩부터 저 보긴 봤거든요. 생각보다는 되게 큰 축제예요. 제식 마스크. PX까지 빨리 뛰어가기. 모르겠다. PRI 오래하기. 그건 어차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가 공천이 끝났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이기원 씨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기원 후보군요. 이기원 65세 남자 육군 3사관학교 건대 행정학 졸업했습니다. 군인 출신이죠. 네. 작년 여름 유안부 관련 막말로 무리를 빚었던 누구? 바른정당 충남도당 대변인 이기원 씨. 그 사람. 다행이 아니고요. 이분 반성하라고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이기원 씨. 이기원 후보는 그 사람 아니다. 시의원의 민선 5기 계룡시장 출신으로요. 한 번 건너뛰고 재도전입니다. 명색이 계룡시장 출신인데 자료가 참 부실해요. 군대 시절 얘기도 잘 못 찾겠고요. 바미당으로 왔더니 언론도 별로 안 써줍니다. 요즘에도 부실해요. 과거 또 부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 시절을 좀 보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 시장직 박탈이 될 뻔한 걸 대법에서 90받고 살아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구설이 있었는데요. 면사무소에 이사떡을 돌린 혐의로 선거철에 구설. 아니 군수가 시장이 떡을 왜 돌려? 아니 이사했으면 왜 싸워요? 아니 뭐 인심이 왜 각박해요? 시장이기 전에 이웃인데 시골인심 많이 각박해졌네요. 향적산. 국사봉 일대를 신천지가 매입을 추진했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기현 시장이 연루됐다. 이런 루머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퇴임 시 언론의 평가는 무난했다. 나쁘지 않았다. 심지어 아름다운 퇴장이었다. 왠지 이렇게 가로하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평가 안 하니만 못한 평가 아니에요? 무난했다. 깜짝 놀라서 그때 써준 거 아니에요? 내내 관심이 있다가. 사실 왜 아름다운 퇴장이었냐면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바로 승복하고. 요즘 승복만 해서 이 정도의 표현을 써주죠. 구서로의 큰 치적도 큰 결함도 없는 시장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자체장들이 사실 좋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희가 실제로 못 겪어봐서 그렇지. 대실택지지구 평리지구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 7만을 딱 유치합니다. 수영장 전용구장 건립 아파트 전 지역의 무인 택배 설치 시민의 삶의 질이 확 높아지겠죠? 맞았어요. 고교 무상급식과 기숙사 설치 및 한민구 유치원 등 교육 관련 10대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유치원은 뭐예요? 한민구 국방장관 이름으로 유치원을 만든 대로 살고 이 사람아 한민구 세죠. 한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그 어떤 지자체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웃기게 보지만 그래도 들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룡 씨가 인구를 늘리려면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제가가 군인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있죠. 의의로 군자녀들 5명 이상 아까 뭐라고 했지? 시의 분위기를 바꿔서 출세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건 논산의 아원 백화죠.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요. 당진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액세스몰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장 충청남도는 여야가 모두 현직 시장과 군수는 다공천됐습니다. 현임시장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56세 남자 디펜딩 챔피언 당진 고대면생 고대초 당진중 남대전고 경희사이버대 정치사회학과 23년째 민주당을 지킨 레어한 충청도 민주당원입니다. 도의원 재선 6회 당진시장 이제까지 유치한 사업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송산 외국인 투자지역입니다. 입주율이 좀 과포장되긴 했지만 시의 규모에 비해서 암흑 뭐 이런 보고는 없어요. 사업이 삐걱거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중국 국영기업과 해수부가 1200원을 합의 들이부어 시작한 당진 외목 마리나 항만도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의한 관광개발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당진시 소셜미디어팀이 만드는 당진시청 페이스북이 너무 좋아요. 소셜미디어팀이 아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군청마다 그런데 다 있어요. 웬만하면 요즘은. 너무 훌륭해요. 많이 안 알려줬던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소셜미디어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김홍장 시장 재선 안되면 XSFM에 면접 보러 오십시오. 너무 멀지 않을까요? 이름 오성환 나이 60세입니다. 직업은 자영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심평초, 심평중, 심평고 그리고 독학사로 행정학과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자영업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현 BTV BTV 방탄 수능은 아니고 방탄 보이지 BTV 가스 대표 회사입니다. 대표 이사입니다. 여기가 어딜까라고 추정을 해봤으니까 도시가스나 굉장히 큰 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고 LPG 가스 충전회사로 추정이 됩니다. 잘 나와있죠. LPG 가스 가스통 색깔 바뀐대요. 아 그래요? 무슨색으로요? 흰색인가?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은 흰색이잖아요. 멋있다. 공직경력에서 7급 공무원 공채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 당진 시의의 의회, 의원은 아니고 사무국장입니다. 자기가 산업력 가스 사업에 여태까지 투신을 해서 기업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 당진을 발전시킬 수 있고 특히 30년 넘게 한 공직생활에서 더더욱 이 당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는 임기 내에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런 말 들었네요. 탄소밸리를 조성하겠다. 탄소밸리? 네. 저탄소밸리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고탄소밸리. 그냥 탄소밸리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탄소가 막 분출되는 말. 이산화. 이철수 57세 남자. 당진 읍내리 출생. 한경대 토목공학 석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 2011년의 일이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다가 창업해서 자영업을 하다가 06년의 정치인문. 군의회 의원 2선입니다. 당적은 열린우리당, 선진당, 바른미래당, 테크를 타고 있고요. 열린우리당, 선진당, 바른미래당. 이건 테크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냥 우연한 입당의 연속인 거지. 아니죠. 아니 뭐 나중에 빠른 배럭 이런 거 한다고 읽구나 뽑아요. 이런 테크도 있다. 급하게 업체가 달라붙어서. 미친 충청이라는 테크죠. 블로그와 페북을 관리 중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본인의 사진에 귀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운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GIF를 이렇게 컷듣다 닫았다, 컷듣다 닫았다. 아, 특기. 아닙니다. 규격하게 하기. 아침 출근 인사를 필토로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철수의 통큰 칠대 약속을 발표했는데요.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과 중국에 열차 페리를 유치한답니다. 열차 페리요? 열차 페리?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면 그냥 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 앞에가 열차라는 거는 많이 띄운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열차를 타고 와서 배를 탄다는 얘기인가? 한중 해저 터널보다는 값싸다. 그건 그럴 테지요. 유치 반했다면 짱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영유아 야간 응급 전문 시립 의료원을 설립. 열차 페리라는 용어가 있네요. 저기 뭐예요? 봐봐요. 열차 페리가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가 있고 있으니까 쓰겠죠. 연구가 있네요. 박근혜 열차 페리 구성 구체화. 이거 저 공약 발표한 동영상 했거든요. 열차 페리 때문에 제가 봤어요. 보통 유치하잖아요. 봤더니 배예요. 배. 터널보다 싸고요. 유치하면 지역 경제 발전 도움이 되고요. 화낸다. 여러 번 말하게. 영유아 야간 응급 전문 시립 의료원 설립.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이철수 케어. 이철수 케어. 이철수 케어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세대형 임대주택 신설 등의 복지 공약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수는 역사상 아직까지 3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현임 군수가 이번에 도전하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우선 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요. 박정현 53세 남자 부여생 외산 초 외산 중 부여고 동국대 정액과 14년에 출마했고 부여군수 재도전입니다. 좀처럼 민주당 유당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부여를 벌써 10년쯤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지사 정책특보 정무부지사 등 안희정 라인 엘리트입니다.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모르는 거죠. 지금은 알려주질 않으니까. 도지사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살았지만 이제는 양승조 후보와 어색하게 악수하면서 홀로서기하는 중입니다. 너무 바빠서 공약을 잘 못 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국당 후보와 함께 서로 고소고발을 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국당 후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용우고요. 57세입니다. 현재 직업이 부여군수입니다. 합성초 백제중 부여고 당국대학교 동국대대학원 정치학 박사고요. 정가는 없어요. 자유선진당 이해창 총재의 대협력 특별보좌 즉 이해창과 함께 해온 거죠. 2010년 자유선진당으로 부여군수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14년에 새누리당으로 부여군군수에 당선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3선이고 자유한국당으로는 재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이거 흐름이. 아니죠. 제일 헷갈렸다. 자유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그대로 같은 당에 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8년이란 군정 운영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4년만 더 맡겨주면 100년의 부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100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창출과 대상품 이상이에요. 그렇죠. 역시나 공약이 딱히 없습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공약이네요. 세상의 4년은 우리의 100년이다.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는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부여랑 요새 공주가 뭐냐면 정주로 수학여행을 안 가요. 그래서 수학여행 대체지로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한다라는 공약조차도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공주 부여는 두 가지만 해서 그러니까 쌍방이 다 답답한 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 이미 개발하다 멈춘 지 오래된 것들이라서 이번에도 기대가 안 돼서 답답하고 그런 공약을 또 내지 않으면 내지 않아서 답답해요. 관광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경주 어떻게 됐나 뭐라고. 요새 많이 백제권 유행이거든요. 부여 공주의 젊은 사람들은 경주 컴플렉스가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막상 또 가보면 너무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수학여행 보내기가 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개발했으면 참 괜찮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기대에 못 미치는 부여의 후보들을 만나 보셨고요. 서천군으로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56세 남자 제가 멀리 뛰어가면서 제 이름을 말하면 이렇게 들릴 거예요. 실리즈네요. 연구 많이 했어요. 멀리 뛰어가면서 내 이름을 말하는 서천생이고요. 비인 초 비인 중 공주사대부고 공주사범대 역교과 동대학원 석박 육군대위 만기 ROTC 22기 서천고 서천여고 충남조선공고 등에서 교사생활을 했지만 연구원이나 교수 경력이 주로 객원인 것을 보면 한동안 주업은 정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선은 처음입니다. 사실 충남이 베이스고 민주당인데 아니정계 아닌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홍보 다시 시작하고 올 3월부터 이제는 누굴 만나고 누구랑 사진 찍나 고민하다가 공약과 홍보에 대한 구상이 안 끝나고 허둥대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을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50줄들은 무조건 넘어가지고 보스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활동들이 저주해줘서야 쓰겠습니까? 자립이 안 되고 구체적인 공약 준비하고 본선 모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 오버 보시죠. 자유한국당 이름 노박래. 이름 참 어려워요. 노박래. 방 아니고 박. 노박래고 나이는 68세입니다. 조코비치 할 때 그 노박입니다. 현재 직업은 부여군수라고 자기가 썼고요. 출생지는 서천군수요. 죄송합니다. 서천군수입니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슬슬 산소 모자라고. 밥 먹고 있는가 좀 졸리기로 하고 서천군수입니다. 이분이 부여군수라고 썼으면 미친 거죠. 학력으로는 군산중 군산상고 중태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수를 했고요. 서천군청 산하의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 충남도청 공보관으로 일을 했어요. 06년에 한나라당 군수로 서천군수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고 또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또 서천군수에 입후보했지만 또 낙선을 했습니다. 실제로 14년에 처음으로 새누리당으로 입후보한 그때 말했고 왔어요. 2014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서천군수인데 최근에 뭐가 문제였냐면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그런데 무혐의로 어제 밤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수준이 뭐냐면 집에 피로회복제 모모박스면 딱 느낌 오시죠. 피로회복제 박스에 현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무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놨으니까 넌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놓긴 났나 봐요. 그랬더니 서천군수 노방래 씨가 아니다. 우리 아내가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좀 오고 갔는데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지역의 스케일 사과박스도 아니고 이 박카스박스에다가 돗대는 둥 안 돗대는 둥 하면서 이게 조금 부담을 있었던 거고 어제 겨우 털었습니다. 오랜만에 물고기 나왔습니다.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겠다. 서천군에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철새 도래지 유부도가 있는데 이걸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복지 1등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매 안심센터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노방래 후보였습니다.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 공약이 없는 데가 없네요. 농어촌은 특히도요. 농어촌일수록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요. 서천이 워낙 군산하고 통합 논의가 도를 넘어서는 통합 논의가 되게 어렵거든요.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뭐요? 치매 국가. 그러니까 치매는 국가 책임지가 맞는 것 같네요. 이게 경향이 제가 2014년에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봤던 게 진보정당발로 나왔던 것이 민주당으로 옮겨 붙고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받으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아주 대대적으로 노인복지 늘린다고 공약 정말 많이 내걸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때 저희가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모든 정당이 복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정당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얼마나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 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는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친환경 생기대 공약 이런 거 굉장히 공통 공약 정도 수준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원내 정당들이 중과세 중복지 아닌 정당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당론도 거부하잖아요. 옷도 안 입고 강원도 가면 통일하자. 충청도 가면 행복도시. 빨간 옷 안 입는다고 뭐라고 했더니 핑계가 이거였죠. 아직 잠바가 제작이 안 됐다. 홍준표 오지 마라. 맞아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네. 무소속 무소속 김기웅 센 분 나왔어요. 수협조합장 나왔어요. 네. 60세 남자고요. 가로 안에 자아 있는 게 합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몰라서 이번에 검색했어요. 자린고비 이런 거에 줄임말이겠어요? 아니. 뭐. 자신 있다. 이런 거. 저는 처음 보네요. 저런 거. 네. 저도 처음 봤어요. 해양선박. 합자회사 해양선박 대표이사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합자회사라도 회사 이름이 해양선박인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이름은 옛날에 다 선점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한국 화약처럼. 해양선박은 농사로 바꾸면 무슨 토지 농기계. 그렇죠. 이게 뭐야. 땅의 소. 이런 느낌. 마서면 당선리에서 출생을 했고요. 군산 동고등학교. 이 동고등학교가 지역마다 있는데 참 애매한 고등학교죠. 왜요? 어디서나 별명이 똥꼬라서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고등학교가 항상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군산대 해양생명과학과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했고요. 군산 출신이군요. 네. 초중 기록을 찾으려다가 그것만 빼고 모든 걸 다 찾았어요. 너 자주 그런다? 이 해양선박. 자신 있다 해양선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 있다 해양선박. 금수죠. 그 자가 혹시 아들 자자 아니야? 그 전에 과로열고 부우였겠네요. 그 명함에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이라고 써있는데 맹이 맹으로 오타가 났어요. 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이었고요. 사실은 자유총연맹 아닐 수도 있어요. 서천군 수협조합장.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경력 중에서 세팍타크로 협회장도 있더라고요. 이제 안 한대요? 한다면 굉장한 광경일 거예요. 나이 들면 하기 힘들어요. 과거 기록을 찾다 보면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던 시절의 기록도 보입니다. 새누리당에 있다가. 안 외쳐본 사람이 있나요? 한 번쯤.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으로 갔었는데 작년에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입당 불허. 민주당은 이미 작년 초쯤에 문 다 닫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당을 불허해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트위터가 있는데 5월 3일에 트위터에 충청권 민주당 지지율 추락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소심한 복수. 제가 초등학교 기록을 찾는다고 이것저것 다 찾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홈페이지는 두 개나 있고요. 팬카페까지 있어요. 홈페이지 두 개 있는 후보들 많아요. 그런데 활용한 시간대가 모두 다릅니다. 홈페이지가 두 개 있고, 블로그가 두 개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최근에 계약 맺은 컨설턴트가 그 전에 이 후보님이 다른 걸 운영하고 있었는지 안 알아보고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두 개 영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그럼 지워라도 주든가. 네.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인구 10만 회복, 그리고 복지공약으로 무상교복과 무상공공 산후조리원이 있고요. 무상 어린이집 등 교육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제대로 써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월, 아, 벨, 형, 청년 일자리 제공. 월, 아, 벨. 네. 더 웃긴 건 옆에 가로 치고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는 또 써 있어요. 영어로. 월과 아의 밸런스인데요. 이건 또 뭘까. 저는 이게 월, 아, 벨이라고 너무 당당해서 넣었길래 뭔가 또 조어를 했나 보다. 월요일에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건가 했는데 누군가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누군가가 확신을 갖고 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월, 아, 벨에 신경쓰는 김기용 후보를 보셨고요. 홍성군으로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수 다른 동네는요. 웬만한 동네는요. 다 어디 가서 도청 소재지 어디냐고 물으면 다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도청 소재지 가장 모르는 동네가 충청남도입니다. 안희정의 회심의 역작. 내포신도시가 발전일로인.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군단이 지자체 중 하나.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입니다. 제가 롯데리아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방송 초반에. 여기는 맥도날드에 이어 최근 버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잖아. 이런 발음 나오잖아. 진짜. 아니, 촌쓰러워. 와퍼스 인비. 그런 얘기 같다,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임기 중에 시장으로 직함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홍성군수의 후보들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49세 여자, 홍대 국격과, 홍주신문 전 편집국장. 홍주는 홍성의 옛 이름이고, 시로 승격하면 이름을 홍주시로 바꾸고자 한다고 합니다. 초선의 홍성군의회 의원, 민주평통 홍성군협의회 부의장 등 그냥 정치인 경력들만 나와 있고요. 프로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원인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홍보하고 다닐 만큼 돈이 없든지 다른 일로 바쁘거나, 아니면 지역 언론이 게으르거나. 동네 신문사 선배가 출마했는데 타당 후보에 비해서 인터뷰 하나 변변하게 안 잡아주는 그 지역 언론이 야속합니다. 반감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그도 저도 아니면 여기 출신이 아닌 걸 겁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민주당의 군수 후보들 중 유일한 여성. 미용과 애견 관련 특수고 유치. 생기면 가보고 싶습니다. 특수고등학교요? 미용이 향장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미용과 화장 관련한 학문을 향장학이라고 해요. 옛날에 향장이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꽤 큰 영역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수고를 만든다잖아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천국 같겠지? 군내 고교생들이 2학년이 되면 중국에 청산리로 수학여행을 보내고 경비를 지원하겠다? 일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양해 조항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청산리는 그럴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홍성 출신이어서 청산리 전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체험어장 확대도 내 겁니다. 서해안에는 체험어장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홍성군수 후보들은요. 이 지역 수도권 북선전철의 개통이 어차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동네들보다도 개발 공약에 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죠. 네. 한국당 후보. 자유한국당. 김석환 나이 73세고요. 현재 홍천 군수고요. 벌써 3선 도전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다음번에는 나오지는 않겠죠. 2010년 자유선진당에서 당선을 해서 군수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세계 부부의 날에서 부부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부부의 롤모델이다. 궁금합니다. 그건 이유가 전혀 안 되는데. 73세의 노인이라면 노인이고 그 연로하신 분이 어떤 롤모델을 보여줬는지 어쨌든 부부의 날 부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연로하다고 부부의 상을 못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무슨 뭐 왜 미국에 이런 데 보면 메가 데디 어워드 이런 거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에게 주는. 근데 그런 거는 심사를 어떻게 하며 심사를 누가 하며 무슨 기준으로 하냐. 부부상 무슨 쇼도그예요? 이렇게 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 잘 해놓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은 그럼 둘이 동생 옛날에 왜 행운의 스튜디오처럼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가족으로 약간 아들이 처음 대마를 핀 나이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내포신도시가 들어온 게 가장 큰 지역의 발전 요인이기도 하고 갈등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젊은 유권자가 많이 유입이 돼서 기존의 공약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초중교 무상 초중고 무상 교육을 내걸었고요. 기농기촌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거 뭐 빤하다 싶지만 뭐냐면 홍성이 최근에 몇 년간 기농기촌 지역으로 가장 각광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풀무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교육을 꿈꾸는 부모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기농지역이기도 하고 기촌지역이기도 해서 땅값이 너무 올라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그럼 성공했네요. 기농기촌지역으로. 성공했고 농촌 농업 연구할 때 홍성을 많이 가서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마을 활성화 있고 마을 호프집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성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오랜만에 군단위에서 역세권 개발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마 내포신도시랑 연결되는 그런 공약들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역세권은 도보로 한 몇 분 될까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홍성에 출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독특하게 롯데마트도 들어와 있고 CGV도 있습니다. 네. 버거킹도 있잖아요. 아까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세종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주민들로부터 고발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 관련한 것도 아니고 광천읍 주민의 세계면 리에 고발을 당해 있는데요. 뭐냐면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했다. 우리 동네에. 그래서 하천오염과 그리고 성명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홍성군에서 너무 대충대충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발 조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기사가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내외일보 이런 지역신문에서 그 기사를 좀 급하게 링크가 왜 깨져버린 거 있잖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모종의 해결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석환 후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채현병 69세 남자 현재 방통대 농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만학도입니다. 06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맞고요. 10년에 사면됐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충남도청 홍성군청에서 일했고요. 2002년 자민련 깃발로 홍성군수에 당선 이번이 홍성군수 두 번째죠. 지난 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읍면장 직선제로 더 이상 군수에 줄 세우는 짓 안 하겠다라고요. 헐. 그러면 군의회가 주도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면장을 선거로 뽑는 시상에 어쨌든 공약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아까 말씀하셨네요. 악취 문제 해결 왜 악취가 좀 심한가 보죠? 우리나라 최대 양돈 지역이 홍성군입니다. 거기 쪽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종과 연기의 그림과 비슷하죠. 가축제한 구역을 40% 이상으로 조례로 지정을 한다고 하네요. 초중고 무상교육 실시 우리 후보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초중은 무상교육 아니에요? 전국 공통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아니죠. 아니. 초중. 초중은 무상교육인데 그런데 아까 우리 작가님 후보도 그렇고 우리 후보도 그렇고 초중고 무상교육을 외쳐요. 과대포장이죠. 고복부터 해갖고 하던 거에 몇 개 더 얹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박스가 크고 에어캡이 많은 그런 공약이죠. 그럼 다시 설명하자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은 질소네요. 그렇죠. 약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건강카드 독고 노인에게 밥을 배달하는 등 이런 복지공약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보 돼야지 하죠. 안 되면 안 해. 왜 이렇게 슬프지? 홍성군수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입니다. 청양과 예산, 교육관과 기초유예투어를 해보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만원이면 됩니다. 오랜 야만의 시대를 끝내는 평화의 첫 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온 녹색당과 함께해 주세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녹색당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청양군수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수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김돈곤 61세 남자 청양 비복면생 79년 고향 면사무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37년 공무원 유닛 02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300인데요 충남민주당 단체장 후보들 중에 정치활동 제외하면 유일하게 300만원 이상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깨끗하게 잘 뽑았습니다. 나름 사람이 넘치니까요. 충남도에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걸러져 나온 품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 9년 동안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치인들 품질 좋았습니다. 좋았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민주당은 뭐 작년부터 불허했는데요. 그래서 그 여당은 종종 이 제약 정치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도 같죠. 줄 빨리 안 서놓으면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주로 도청에서 근무를 했고 안희정 도지사의 참모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가 청양에서 제일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여길 들어가면 1년 이상은 못 버틴다. 보통 어디나 농업지원과는 회피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김돈곤 후보는 가능하면 우수 자원들을 선발해서 트레이닝시켜서 농업지원과에 먼저 꽂아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수 자원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표로 표현하겠죠. 자유한국토호법 보시겠습니다. 이석화 나이 71세고요. 현 천양군수입니다. 청양군수입니다. 청송초 청양중 청양농고 졸업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와 대전대대학원 경찰학석사 그리고 법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전 청양경... 이응 진짜 맞네요. 청양경찰서장이었어요. 힘들다. 그리고 2010년에 한나라당으로 청양군수에 당선을 하고 지금 이제 14년에 무소속으로 청양군수에 당선이 된 다음에 다시 새누리대학 복당을 했어요. 그래서 청양궁수가 됐어요. 아죠. 그때 왜 그랬냐면 외국인 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영남 알프스가 있고 청양에도 알프스마을이라고 해서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굉장히 몇 년 동안 화력을 집중한 곳이거든요. 이름이 알프스일까요? 산이니까요. 칠갑산 있잖아요. 콩밥매는 아낙매. 칠갑산이 청양입니다. 칠갑산이면 알프스예요? 그니까. 스위스를 북벌했나. 알프스 체험마에서 막 얼음집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꽤 그냥 충남 쪽에서는 많이들 놀러 가는데요. 칠갑산이 흠뻑 젖는 관광체험. 그렇습니다. 외국인 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한테 뇌물수수 의혹으로 2010년에 구속가도 돼요. 그러다 2014년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거기에 그래서 복당의 과정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고요. 슬로건은 부자 농촌. 아주 뭐죠? 직관적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양군 시민운동의 역학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로컬포드 운동이 좀 최근에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공약 중에서 농민 가공센터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 콜택시 운영 공약을 그래도 현직 군수치구는 꼼꼼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독특한 게 중학교에 승마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마를 왜 좋아할까요? 요즘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뭔가 개연성이 있겠죠? 근처에 말농장이 있다든지. 뭐 탄기국일 수도 있어요. 또 고등학생들한테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이런 어떤 교육공약과 복지공약 그리고 푸드플랜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금 그렇습니다. 관광객 천만 정도 끌어들이겠다. 현임 군수치구는 공약이 돼있다. 네. 꼼꼼하게 해주세요. 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을 보고 오시죠. 김의환, 64세 남자. 현재 그냥 청양고인 청양농구 졸업했습니다. 청양토박이, 청양에서 공무원만 38년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지선에는 그 동네를 벗어나보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정산면 면장 출신이에요. 지난 지선 때 새누리당에서 선거법 위안 혐의가 있다면서 공천 탈락시키자 불복 무소속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청양군수 무소속 후보가 5명이었는데요. 슬프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을 법하지만 시간을 아끼기로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무소속 단일화 제안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20% 넘게 득표했으니까 제법 저력을 보였습니다. 아, 이게? 해당 당선자는 27%였고요. 20%를 득표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반드시 또 출마합니다. 아니, 3%돼서 출마하는 사람인데 20%면 가능성 있죠. 300표도 있었는데요. 공약을 보실까요? 지난 지선 때는 청양판 홍대 불야성 청양. 화끈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괜찮네요. 불야성 청양. 카오사노도처럼. 하지만 이번에 한껏 얌전해졌어요. 칠갑산 달맞이 프로젝트. 어쨌든 밤에 잠은 안 자네요. 그런데 이제 불을 많이 안 켜겠다는 얘기죠. 달인 질 때. 모노레일 건설하고요. 흔한 관광 공약이죠. 노인복지 영유아, 장애우회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립과 지원체계를 보완 발전해 노인 소외계층에게 쉽게 일하고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복지 시스템을 저국 최초로 시행하겠다. 제가 난독입니까? 아니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왠지 틀린 문장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잘했어요. 저 왠지 쓴대로 읽는 것 같았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양파 홍대거리가 아마 청양 돌입대학 주변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대, 호프집 몇 개가 있는데 거기를 청양 홍대거리라고 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저께. 불행하성 청양. 불행하성. 네, 무소속 후보 있군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기성, 59세 남자. 청양군 의회 의원입니다. 옛날 선거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06년 선거 기록에는 늘봄 웨딩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3선 군의원이고 네 번째 선거 출마인데요. 5, 6, 7 청양군 의회 의원이고요. 현 의장입니다. 2013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천만 원 냈고요. 작년 11월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출마의 변은 오랜 의원 생활 중에서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아쉽다라는 것이 출마의 변이고요. 지역별로 빼곡한 공약이 있습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 운동하는 노인에게 마일리지 적립. 그런데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뭘 한다고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건 아마도 나이키 플러스 측과 협의를 해서 달린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조돈을 주거나 아니면 아지다스와 협의해서 아니면 BTV나 스카이라이프 다시 보기 할인 이런 거 해주면 제일 좋을 텐데 어쨌든 운동하는 노인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청양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신축 그리고 청양읍 구시가지를 전차가 다니는 옛 복곡풍 거리로 리모델링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동부지소 사업 추진 등 분에 띄는 공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삽교천 시장이 맛집지대로 알려지면서 요즘 TV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 먼저. 여당 공천 경쟁이 좀 치열했거든요. 이번 지서는 여당 소식이 워낙에 퍼짐이 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충남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도당과 시당이 현재까지는 공천 탈락 승복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서약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압축이 풀려나가는 후보를 최대한 적게 만들자는 의지 같은데 예산군은 여당의 경쟁이 좀 치열했던 곳이라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천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 남종, 62세 남자, 예산중앙초예산중고, 인천체육전문학교, 공주대지역사회개발학과, 재선의 충남도의원. 4회는 한나라당, 5회는 선진당, 6회는 무소속, 작년엔 안희정 지지를 선언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도의원들과 함께 입당해서 이번엔 민주당. 그 전년도 총선에는 홍성예산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현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희권 페리카나 회장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다고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충청맛 후보입니다. 일자리, 산업단지, 기업유치, 일자리 끝! 서해역,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 50%만 주면 나머지 돈은 알아서 들여짓겠다고 하니까 길에서 만나시면 그거 얼마냐고 물어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황선봉 후보입니다. 나이 68세고요. 직업은 공무원, 즉 현재 예산군수입니다. 출생지는 예산군 응복면이고 평촌초 예산중 예산농고 축산가를 졸업을 했습니다. 96년에 예산군 재무과장, 중요한 경력 하나 났습니다. 오랜만에 라이온스클럽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생략했거든요. 저는 제가 봤던 후보 중에는 처음이에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동네 유지들이 한국당에 등을 돌린 편이 좀 있다. 어디 간 겁니까? 라이온스하고 로타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예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저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웬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경력을 지우는데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의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10년에 무소속으로 예산군수에 낙선을 하고요. 14년에 새누리당 예산군수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의 가장 큰 지역 이슈가 뭐냐면 삽교역 신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서 타 신설하겠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복선 전철 문제 등등을 얘기해서 예산을 사통팔달의 교통망의 도시로 만들어서 내포심도시하고도 연결하고 호남하고도 연결하고 수도권하고도 연결하고 이런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황선봉 후보였습니다. 사통팔달 이번에 처음 나오네요. 예산이 사통팔달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통할 수는 있는데 팔달하려면 지금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십 년간. 하겠다잖아요. 좋은 의지입니다. 하겠다지 않습니다. 끝났죠? 예산군까지 해서 충청남도의 지자체장 후보들을 모두 일단 돌아보았고요. 이제 교육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명예 후보 만나보시죠. 현지 교육감부터 하겠습니다. 김지철 후보입니다. 남성이고 66세입니다. 충남 천안시 출생이고요.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이고요. 천안초, 천안중,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수료를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충남 사람들 다 공주대학교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공주의 국립대기도 하고 그리고 사대도 있고 교대도 있으니까 많이들 나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감은 2014년에 부터 역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학교급식협의회 상인 대표였어요.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자문위원이어서 주로 천안지역 안에서 지금은 제주도만 남아있는데 2010년에 교육위원회 출마를 해서 당선한 경력도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는 없어졌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제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교사협의회 회장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확대 천안부터 해서 이런 몇몇 고등학교의 경쟁도 심하고 갈등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준화 논란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면화시키지는 못하고 서서히 이렇게 평준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전면화하겠다. 그리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아산에 삼성고등학교가 생기면서 또 지역의 새로운 사교육계의 일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탕정면에 아산이 탕정면에 삼성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고등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신화고처럼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북일고를 못 보내면 삼성고래도 보내겠다라는 일념이. 그런데 신화고는 잘생겨야 입학이 가능한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망고식스 가서 해야죠. 네. 무상교육감, 무상급식학대 이거야 지금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이슈인데 이제는 거의 전면화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크게 달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강원도 교육감에 비해서 지난번 회기 때 한 게 그렇게 과감하진 못했네요. 눈치 볼 일이 많았나 봐요. 명노희 후배. 자주 들리시네요.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지. 후배? 58이구만 이 사람은. 누군가의 후배이긴 하겠죠. 명노희 후보입니다. 58세 남성이고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원 원장이고 역시 공주대 졸업을 했고요.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고통법 2반 음주운전인데 굉장히 소심하고 곱상한 잡필로 써 있습니다. 왜?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글씨 되게 귀엽겠습니다. 글씨가 약간 진짜 중학생 같네요. 되게 자신없고. 아니, 딸이 대신 써줬나? 그래서 하여튼 2014년에 500만 원인데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필체여서 어쩐지 괜히 마음이 조금 짜냈습니다. 특히 500에 0은 진짜 참깨만 하네요. 50이라고. 마음만은 50이 아니고 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5.000000으로 보여요. 특히 교육감 후보들이 전과에 있어서는 상대방 후보한테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합니다. 단일함이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조삼례 후보 때문에 이게 500 정도면 뭘까 했더니 조삼례 후보가 만취운전이라고 만천하에 밝혀버렸습니다. 그렇죠. 500이니까요. 그렇죠. 500이면 벌금 엄청 센 거예요. 500이면 매실급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매실이나 인삼급. 아니, 음주운전도 피선고권 박탈을 하면 좀 줄어들 텐데요. 그러면 여성 출마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후보가 줄어들거든. 한국교육위원총회 부의장이었고요. 어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산시의회 의원이었어요. 서산시의회 의원. 이게 독특하죠. 교육감 후보에게는. 네. 그리고 국회 입법보좌관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렇죠. 폴리페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정치에 의지가 많은 교육감 후보 같아요. 폴리피처. 폴리감. 학극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강사 쥐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당선이 되면 잘하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조삼례 후보입니다. 66세고요. 대전 출생입니다. 공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졸업이어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뭘로 알려져 있냐면 조류 박사, 새 박사님을 나옵니다. 제가 아는 윤무부 새 박사님하고는 다른. 주로 조류 쪽에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류계에서 박사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분만 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카메라 들고 좀 다니시겠네요. 네. 공주대학교 생물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모교에서 생물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협회 회장을 하고 그리고 좀 녹색연합 이런 데서도 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사랑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과 상관없이 매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삼례 충남교육관 예비후보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즉 충기총이라고 이렇게 줄인 말인데 충기총의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과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봐서는 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종교에서도 충기총은 또 별도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단체가 많아요. 그렇구나. 충기총은 왜요? 네? 좀 극악해요? 네. 자기 블로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클릭해보면 어머니의 사랑가로 시작하는 매우 식상한 자기소개가 시작됩니다. 그 블로그의 자기소개 글 중에 어머니의 자장가로 시작하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 전상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어제 진짜 할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박사 논문을 받았나 싶었더니 한국 흑두루미의 월동 생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흑두루미 연구자예요. 자기는 생각하기에는 효사상이 가장 으뜸이다. 부모, 모교, 모국 이런 모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이 뜻을 꼭 교육감에서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교조 30년 교육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이 교육의 인연 편향화 방지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안티 정교조 교육감 후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조삼대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기초의회를 돌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죠.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럼요. 불살라버리고 싶어요. 네. 충남도의회 지금 가장 큰 뉴스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어요. 도의에서. 도에서는 곧바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물러난 이후 4월 3일 제의결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충남도에서는 4월 16일 대법원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의회는 이외에 아랑곳하지 않고 5월 10일 폐지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폐지 측의 주장은 당연히 동성애 조장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일부 일처 근간 훼손입니다. 일부 일처 근간 훼손. 아까 폴리감 해서 생각났는데 폴리감인은 일처 다부제죠. 아니구나. 그것도 될 거죠. 일처 다부가 아니라 다처 다부. 인권조례라고요? 네. 이 인권조례안은 2015년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2012년에 충남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송덕빈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지금에 와서는 충남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를 감안해서. 네. 대표 발의했던 사람도 지금 와서 폐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 안에 계신 분들도 바깥에 계신 분들도 이걸 새누리당 도의원이 처음 발의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도의원이 지금 폐지를 발의하고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왜냐하면 도당에서 조용히 불러서 뭐라 뭐라 했겠죠. 언론에서는 인권파라서 표산다는 평론원들이 있고요. 워딩이 좀 다이렉트해서 제가 소개 드립니다. 충남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헤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연합 종교계의 입김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협은 이런 식입니다. 자치단체장 한 석 뺏기는 게 두려워서 이걸 이제 물러선 거냐. 자치단체장이 거기서 안 물러서면. 충기총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기독교단체는 라이언스클럽 같은 데 다 동원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훑습니다. 얘네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관역자치단체장은 청와대에서 죽일 놈이 돼요. 그러니까 인권조례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조례 하나를 넣기 위해서 당을 멸망에 처하게 할 사람이 되는 거죠. 충남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입니다. 한기총하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한기총이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굉장히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기총이 가장 큰 단체도 아니고요. 또 대한예술교 장론에도 한기총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충남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는 폐지를 환영하면서 팻말을 들고 있는데요. 팻말에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다음 세대를 망친다는 의견이라면 동감입니다. 그런데 환영한다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비문이라기보다는 되게 명문에 가까운데요. 보통 중의적이지가 않아요?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의 윤리강령 윤리규칙에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쩌고 어쩌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게 윤리규칙 20조거든요. 다른 당 꼭 우라까한 거야. 윤리규칙 20조에는 차별금지 조항이에요. 그런데 5월 1일 여기서 성적 지향만 빠졌어요. 아, 진짜? 네. 동성애는 안 되는 거죠. 충남에서 이 인권조례를 없애면서 반발이 워낙 심했는데 그 반발 중에 대표적인 반발이 니네 당 조례봐라, 니네 당 윤리규칙 봐라, 거기에 있다라는 공격이 되게 거셌거든요. 그런데 5월 1일 날 살짝 빠졌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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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기독교 쪽 기살려줄 일이 한 번쯤은 필요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내고 싶다고 해서 기독당에 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효가 없다는 걸 아니까 보수 정당이 얼마나 해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를 위한 이벤트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단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태양군 나 선거구의 김진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군의 후보인데요. 단톡방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개와 함께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 DC 사람인가 봐. 늙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대통령을 모욕하면 결국 절글에 침뱉기라는 걸 모르냐라고 하니까 꼴각하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꼴각, 돌각이야. 꼴각. 그리고 이제 이거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시민 중에 항의 전화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뭐 이제 지역 비하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해서 기사가 또 한 번 났죠. 단톡은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 단톡방이 이제 시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모여있던 단톡방이었어요. 아, 용감한 의원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 있으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꼴각. 셀카를 찍을 때 아주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그걸 잘한다는 거는 꼴각을 잘 맞추네. 나한테도 가르쳐줘 라는 뜻이긴 한데. 아, 알겠습니다. 아, 주민들의 꼴각을 칭찬하는 군의 의원 후보까지 만나보십니다. 고생하셨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충청남도까지 돌았습니다. 네, 무수히 많은 충청형 후보, 충청형 후보 들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검색창에서 충청형 무소속을 검색하시면 그 알질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아카이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충청권에서 한 군데가 더 남아있죠. 대전광역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면의 동작 그대로 물러가겠습니다. 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광역시의 시장, 구청장,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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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